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으로 거듭납니다. 휴고다이나믹스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로봇의족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미드시스템즈와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2018년에 설립한 연구소 기업입니다. 하지절단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전자제어식 로봇의족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절단 장애인의 스토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막연하게 로봇기술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018년에 로봇의족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연구소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보은철을 통해 2020년도 국가유공자분들께 로봇의족을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국제표준기술인증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기연구원의 스마트 로봇의족은 발목형 로봇의족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릎관절이 포함된 무릎형 의족까지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작년에 보은철와의 협력을 통해서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된 국가유공자분들께 발목형 로봇의족을 보급해 드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로봇의족 시연 행사에 무릎 위의 부위가 절단된 유공자분 가족분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시연 행사 보시고는 무릎 위의 부위가 절단된 분들을 위한 로봇의족도 꼭 개발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거듭해 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무릎형 로봇의족은 장애인분들이 보행할 때 체중을 버텨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무릎형 로봇의족은 체중을 버티는 역할 뿐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무릎 관절에서 추가적인 힘을 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경사로나 계단 환경에서 착용자분이 보다 자연스럽고 편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개발된 무릎형 로봇의족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인상시험을 수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무릎형 로봇의족이 개발된다면 이전에 개발한 발목형 로봇의족과 무릎형 로봇의족을 결합해서 발목과 무릎 관절을 동시에 일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때로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닮은 따뜻함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따뜻한 로봇 기술 개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내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